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탐 1타 신박사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인생은 왜 피곤한가 우리 다 피곤하죠 피곤해 쩔어 삽니다 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피곤한 거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간이 문제가 있으면 피곤하겠지만 진짜 피곤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대개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이어서 우리가 피곤한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여기 점이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점 간의 최단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 여러분 직선이라고 안 하죠 이걸 직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내가 시작이 여기고 내 시작이 여기고 내 목표가 여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 내 시작이 여기여서 목표까지 가는 걸 직선처럼 생각합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당연히 거기엔 곡선으로 따지고 보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해요 뭐 직선 하나만 생각합니다 직선 그래서 딱 이만큼의 에너지만 본능적으로 몸에서 이제 계산이 되고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인생이 왜 힘드냐 우르사를 그렇게 먹어도 왜 힘드냐 그럼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어때 분명히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출발해 이렇게 출발해 어때 아이고 점이 저기 있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 다음에 또 뭐해요 이렇게 출발하면서 이렇게 구불구불 가기라도 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때 출발했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뺑뺑 돌아 뺑뺑 돌아 어 못가 못가 계속 시장에만 머물러 뺑뺑 돌아 어 그러니까 여기 가는 게 우리는 분명히 그냥 수학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단 경로로 가는 거는 직선이라고 배웠는데 인생에선 여러분 직선이라는 게 없어요 잘 직선이라는 게 없어요 되게 논리적으로 하면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게 맞는데 빙빙 돌기도 하고 꾸불꾸불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곡선도 있고 어 근데 더 피곤한 거 얘기해 줄까요 여기 있었어 어 그 다음에 여기 있었어 목표가 그럼 이번엔 내가 정말 만만해 준비를 잘 해갖고 직선으로 간 거야 근데 이씨 이게 웬걸 이게 웬걸 목표가 일로 바뀐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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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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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가 있어 직선이 또 있어 또 뭐 있어 직선이 요렇게 있어 요렇게 있어 그 다음에 잘 갔어 알고 보니까 조금 차이로 했는데 내가 요만큼이 틀렸다고 여러분 맞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도달했어야 했는데 못 갔어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안 틀렸어 나 안 틀렸어 나 안 틀렸어 내가 틀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안녕 하고 가는 거야 이거는 이것보다 더 심각해 어 매몰비용이 오래빠서 안녕 하고 가는 거야 로켓트 타고 달나라까지 가 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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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만 알아서 내 목표가 바뀔 수도 있고 직선으로 안 간다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이 훨씬 더 덜 피곤할 겁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실사례로 말씀드릴게요 로크미디어 얘기해 드릴게요 로크미디어가 그렇게 업계에서 완전 선발주자 시작일 이른 편은 아니었어요 대표님이나 이사님이랑 다른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같이 창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후발주자였는데 로크미디어가 한번 뜨게 된 기기가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웹 앱으로 넘어가면서 카카오 페이지라고 그러나 거기가 뜨면서 로크미디어가 잘 부응을 해서 넘어간 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었고 다 모든 만화 시장에서의 목표는 여기였어요 만화 방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만화 대여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납품을 잘하냐가 그게 매출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어때?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여기만 이렇게 잘 가고 있었어 1등 업체들은 근데 어때요? 이 길로 바뀌어 버린 거야 그때 로크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걸로 빨리 굴절 적응을 잘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도퇴된 데는 그냥 가서 안녕 하고 끝났어요 빠이빠이 하고 끝났어요 두 번째 애 들어드릴까요? 두 번째 애는 이제 고작가님 고작가님 얘예요 목표가 여기 있었어 목표가 여기 있었어 예를 들어 고작가님이 주특기가 지금 작가가 아니라 사실 주특기가 커뮤니티 운영이에요 왜냐면 커뮤니티 운영이에요 왜냐면은 경제 커뮤니티라고 애스틱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방귀 중 낀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서 이게 망해서 없어질 때 사람들이 되게 슬퍼할 정도였어요 양질의 정보를 얻을 때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치고인가? 아무튼 그 카페를 2호전까지 차려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고작가님에서 인생에서 경제적 성공이라는 목표가 여기 있었는데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어때요? 아... 이거 다가가지 못하는 거 열심히는 하는데 되게 힘들게 못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고작가님은 어떻게 성공한 케이스냐 내 경제적 목표가 여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돌다보니까 멀리 있어서 이게 더 좋은 목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더 좋은 목표가 이거 나와요? 여기 더 좋은 목표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얘는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쟤는 솔직히 안 보였던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가 돌다가 보니까 어? 저기 더 좋은 목표가 있네? 하고 이렇게 해서 온 케이스예요 그냥 왜 내가 고작가님이 여러분 되게 저보다 막 더 착할 것 같고 막 더 유순할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뭐 성정이 못 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고작가님이 그 아고라에서 싸움 키워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미네르브와 함께 탑3였어요 막 욕도 하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정부 비판 엄청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작가님은 되게 막 이렇게 선비 이미지고 그러지만 어렸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얘기 몇 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친구네 집에 가서 밥을 구걸을 해 본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집에 밥이 없는 거야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근데 진짜 여러분 배가 고파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이름 되는 친구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어머님 저 밥 좀 주세요 그래서 밥을 구걸해서 먹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아서 되게 거친데 그래서 고작가님이 몇 번 본인 입으로 말한 게 있어요 고작가님은 인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이 장 자리를 자기가 놓쳐본 적이 없고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를 그냥 DNA 자체가 싫어해요 누구 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되지 누구의 허락을 의사결정을 받는 걸 싫어해서 애초에 그래서 회사에 갈 마음이 애초에 1도 없었어요 회사에 갈 마음이 창업을 했으면 했지 회사에 갈 마음이 1도 없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근데 저거 고작가님보다 4살 어리거든요 살다보니까 신영준이라는 또라이 캐릭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랑 같이 하면 생각보다 멀리 더 갈 수 있겠다 하고 고작가님이 우리 회사에서 의사결정의 가장 큰 지분은 제가 갖고 있고 고작가님이 두 번째로 갖고 계신데 고작가님이 맨날 말하는 게 있어요 너무 강하니까 저랑 끝까지 2시간 3시간을 싸워요 그래서 옛날에 한 번은 결론이 안 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의사결정권자고 네가 리더기 때문에 따르고 나는 수습할 뿐이라고 딱 그렇게 말하고 따라와요 그게 팔로우십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옳다고 2위인자인데 의사결정의 두 번째 바퀴 지분이 랭킹이 2위인데 여러분이 옳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거는 깽판 놓는 것 밖에 안 돼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돌면서 어때요? 돌면서 이게 낭비였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많은 걸 공부한 거예요 경험치가 이만큼 쌓인 거예요 절대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절대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때요? 저희가 지금 자기개발 커뮤니티 여기 유니선이 안 적혀있어서 우리가 엔드고 있는데 이거는 고작가님이 없으면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커뮤니티라는 거는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백엔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 트래픽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데이터가 쏠렸을 때 어때요? 터지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프론트는 쉬워요 게시판만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정교하게 가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다가 기능을 넣어 놔갖고 조금 이게 일반 커뮤니티보다는 훨씬 되게 어드밴스된 커뮤니티인데 그거를 가브넌스를 세운 사람이 고작가님이에요 1년을 넘게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부동산을 되게 많이 알아보고 있는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부동산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오프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부동산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카페 플러스 공유 오피스 플러스 그 다음에 영어 공부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미니 강연 플러스 그 다음에 창작자 지원 왜 우리가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출판사다 보니까 작가들이 되게 가난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가난해요 그래서 창작자 번역가는 우리 소속이면 무료로 마실 수 있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원래 컴플렉스 멀티 컴플렉스라는 건 대규모 단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미니 컴플렉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작가님이 만드시고 계세요 미니 컴플렉스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유 오피스도 아니고 완전 신개념의 미니 컴플렉스를 만들어요 이게 완전히 공동체 온 오프 공동체를 고작가님이 이걸 하면서 다 주도하고 계세요 피곤했지 근데 제가 지난 강연인가 지지난 강연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청소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과정이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활동량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는 총 소비량과 똑같다 에너지 측면에서 그랬을 때 어때요? 사람들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고작가님은 신념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돌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에스틴 망한 다음에 카페 하고 카페 한 다음에 글 쓰고 글 쓴 다음에 저 차 자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고작가님이랑 이거랑 다른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말할 때는 여기서 말할 때는 제자리를 맴돌았어요 고작가님은 피곤하지만 어때요? 내가 어떻게 그랬어요? 회오리처럼 돌아서 이 목표는 아닌 건 알고 이 목표는 이미 흡수했어요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인생은 착각하는 게 직선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직선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갖고 있으면 뭘 해도 힘들 거예요 왜? 내가 딱 목표 에너지는 이만큼만 측정해 놨는데 내가 필요한 건 이만큼이니까 마지막 힘을 지어짜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도달할 힘이 없다니까 심지어 왜? 내 에너지는 총량이 이만큼인데 돌아서 오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그러면 더 짜증나 목표가 있는데 갈 힘이 부족해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곡선이고 되돌아갈 수 있고 지나칠 수 있고 하지만 그 여정이 여러분이 올바르게 간 여정이라면 내가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적 동기로 갔다면 그게 다 여러분의 경험치가 될 겁니다 그게 낭비가 아니고 진짜 잘못 간 게 아니라 다 내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로운 정신세포를 일깨우기 한 과정일 뿐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왜 피곤하다? 직선인 줄 알았는데 직선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 근데 인생은 그래도 왜 살만하다? 이렇게 내가 시련을 겪는 과정, 고난을 겪는 과정이 다 내게 힘이 되고 또 다른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인생탐구 1타 신박사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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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